기독교 문학과의 학문적 특성과 신학적 연구 영역을 소개하는 강의입니다 기독교 문학과의 특징을 나타내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이 있는데요 기독교 윤리 문화입니다 즉 기독교 문학과에서 이 세 가지 주요 개념의 관계성을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신학적 전공에서 다루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이죠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개념을 토대로 두 영역 즉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문화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두 분야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윤리 영역입니다 보통 다른 신학교에서는 저희 과와 유사한 학문 영역을 기독교 윤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독교 윤리는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로 공동체 윤리로 나눌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든 개인 윤리는 사회 윤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와 자연과 기술 환경에서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론 신학에서도 고백적 신앙이 중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가 신학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개인 윤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앙 행위에 대한 신학 이론이 기독교와 문학과의 중요한 연구 영역입니다 신앙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신앙 행동을 위한 기독교 윤리적 원리 혹은 규범, 원칙, 가치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삶의 자세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선 우리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저희과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역시 홀로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이웃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웃의 개념이 인간을 넘어 동식물, 피조물, 지구 행성과 우주를 포함하는 포괄된 개념으로 신학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상상할 수 없듯이 지구와 이 땅과 피조세계를 전제하지 않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팬데믹 이후 기후위기의 긴급성을 신학적으로 응답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문학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과 대안을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과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믿음의 삶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신앙 실천, 신앙 행동을 가능하도록 돕는 학문으로서의 기독교 윤리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현대 기독교 윤리학에서 신앙이 형식적 교리나 감정적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인격적이며 윤리적인 삶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에 관심하는 개념은 세계성, 물질성, 신체성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신학적 연구는 이 세계가 죄로 물든 세계라고 하는 인식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장소임을 인식하도록 그래서 세계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럴 때 신학은 그저 이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자기 변화를 포함하는 세계 변역적 학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의 학문적 특성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게 하는 학문입니다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가장 큰 보답임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특별히 21세기 한국교회가 기독교 윤리학에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공적 영역에서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기독교 윤리 영역에서 사회문화 분야가 있습니다 보금은 변치 않지만 보금이 전파되는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 사회문화적 상황과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저희 과는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장소로서 사회문화적 자리,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신학적 연구를 위해 기독교와 문학과는 다양한 방법론과 사회문제 그리고 다양한 문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실현되어지는 자리인 21세기 현대사회의 특징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21세기를 위기화 전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 이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전환의 시대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태위기와 기후변화입니다 또한 경제적 양극화, 특별히 코로나 동안 불평등 지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개인주의, 공동체의 해체,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현상은 저출산 고령화, 또 가정폭력, 성폭력의 증가입니다 또한 가족 해체도 중요한 사회문화적 변화인데요 이혼이 증가하고 1인 가구와 무자녀 부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가족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는 현상을 기독교와 문학가에서는 주목하고 보금적 대응을 위해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의 도덕적 해이도 중요한 이슈이지요 또한 기술과 과학의 발전, 디지털 문화와 첨단 기술의 등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변화들을 이러한 주요 신학적인 문제들을 저희 과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사회의 특징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현대사회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불확정성, 또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안, 불신, 혼란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와 신앙인들이 성공하고 행복할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할 때에도, 혼란할 때에도,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금에 응답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깊이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 이후 미래학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3년 이후를 예측할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만연한 시대에서 기독교와 문학가는 보금이 실현되어야 하는 현장으로서 교회를 넘어 사회, 문화 전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불확정성의 시대에 건강한 교회가 그리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사회윤리 영역은 이 세 개의 각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간학문적 연구가 중요한 신학적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사회윤리 영역에는 기독교, 경제윤리, 기독교, 정치윤리, 기독교, 문화윤리, 생태, 생명윤리, 목회윤리, 기독교, 가정윤리, 성윤리 등이 있습니다 신앙이 실천되는 사회문화 재현상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사회윤리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즉 하나님의 현존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와 문화 속에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관점의 중요성은 세계에 대한 무관심과 세상과의 불통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현을 이루기 위한 길에 심각한 장애가 됨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겪어내면서 한국교회는 뼈저리게 이러한 교회와 사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 즉 기독교 사회윤리 영역은 개인 구원과 사회봉사, 복음과 사회 책임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 기독교 윤리를 또 기독교 문화 영역을 신학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독교 문화 영역입니다 왜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이름하고 있을까요? 근대 기독교 윤리는 20세기 신학적 담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영역으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 윤리 문화는 21세기 문화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고 신앙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영역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 K-POP, K-드라마, K-무비 등을 통해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문화가는 K-크리스차니티, K-처치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형성하여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 세계 신학과 교회에 공헌할 수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왜 문화가 중요할까요? 문화는 주요한 소통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공감과 감동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는 본질적으로 소통의 결과이지요 기독교의 진리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되거나 믿음이 혼자만의 독백이 된다면 전도는 어렵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 소통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문화에 대한 관심과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문화 현상에 대한 분석 능력, 응답 역량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의 필수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청소년 문화에, 청년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최근 세대 간의 갈등, 또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문화를 통해 상호 공감의 형성을 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 문화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1세기 문화가 왜 중요한가 문화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로 삶의 총체적인 방식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과의 문화 연구는 신학이 교리적인 이해로 축소되거나 사변적이거나 형의상학적인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성, 생활 세계에 힘을 주고 신앙인의 삶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학으로서의 실천적 지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 신학은 삶의 방식으로서의 기독교 문화 형성을 위해 신앙 생활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유길의 삶의 전 영역에서 보금의 가치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적 관점에서 신앙은 총체적 생활 방식, 생활 태도, 자세, 습관의 변화로 사회의 변화를 보다 근원적인 변화로 영적인 차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기독교 문화 분야에서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주목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인 의미와 가치 형성의 통로가 바로 문화 영역입니다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대중문화는 이제 오락이나 재미를 넘어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핵심 영역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 트위럴, 페이스북, 메타버스, 인스타그램, 모바일 등으로 발전되어가는 정보 소통과 네트워크 기술은 인간의 필요와 의도에 따르는 도구적 기계의 수준을 넘어가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디지털 시대의 개인이든 집단이든 인간의 사유와 활동 전체에 이 디지털 문화는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기독교 문화는 이러한 부분의 연구 역량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사회와 디지털 문화의 최첨단 이슈를 기술 신학 혹은 디지털 신학 등의 분야로 연구 확장하고 시대적 과제에 책임적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학과가 바로 기독교와 문화과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와 문화과는 현대 기술 문화와 디지털 문화의 영역 역시 하나님 사랑을 전달하는 중요한 네트워크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키우고 동시에 상업화된 문화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적 감시와 신학적 비판의 능력과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영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건전한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형성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기독교의 진리와 가치를 확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신학적 상상력을 증진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희망입니까 첫째 세상과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적 이해와 둘째 역사와 사회와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한다고 하면 한국교회는 혹은 한국교회만이 이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책임적으로 응답하고 역사와 사회에 대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간다면 교회는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학가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해나 지식을 넘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의 삶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바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정리하는 학문입니다 이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와 문학가는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문화 영역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지금 여기에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르도록 결단하고 하나님의 게시의 빛 아래서 끊임없이 시대를 성찰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신학을 교육하고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사역 현장에서 사회 문화 변화를 그저 쫓아가거나 교회가 문화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 속에서 영적 비전을 제시하는 목해 실천의 영향을 키우는 영역입니다 기독교 문학가의 각각의 수업에서 다시 반갑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